10... 참... 만... 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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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참... 만... 음... 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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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동센터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. 여기 오는 애들 대부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라 제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. 그런 아이들이랑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보이더라고요. 쟤는 지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펑펑 울고 있겠다. 아, 쟤는 지금 많이 외롭구나. 아, 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. 13번 누군지 알죠? 안 해. 근데 왜요?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? 일곱 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? 그때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진짜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. 신기하게도 입양하기 전 내 이름이랑 번호는 기억이 나요. 13번 정윤재. 그게 나예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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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. 잠시만요. 으음. 감사합니다.